꼭 알아야 할 경제 이슈를 쉽게 풀어서 배달해드리는 시간입니다. 구독 경제. 그래서 제가 지금 개인적으로 평소보다 더 쉽게 좀 해달라 부탁을 드리는 중이었어요. 원래 목요일에 오시던 분인데 특별히 하루 앞당겨서 오셨습니다. 홍춘욱 EAR 리서치 대표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맞습니까? EAR로 하는 거? 네. 일부러 그렇게 이름을 만들었죠. 기억에 좀 남으라고. 아. EAR로 읽을 수도 있고. 네. 그래도 되는데 대문자로 일부러 써서 좀 한번 이렇게 기억에 남게. 연구소들 이름이 다 비슷비슷한 게 되게 많거든요. 그러니까 대문자로 쓸 때는 그냥 알파벳으로 읽으라는 뜻이군요. 읽어달라는 뜻으로 썼죠. 오늘 알았습니다. 이 딱딱한 경제 얘기를 워낙 쉽게 풀어주신다라는 소문이 자다합니다. 아주 자자해요. 오늘 특별히 더 부탁을 좀 드릴게요. 노력하겠습니다. 네. 자, 오늘은 금리. 금리에 대한 궁금증을 풀어주실 텐데. 쉽지 않습니다. 금리. 금리가 오릅니까? 네. 오를 것 같습니다. 아, 그래요? 아니, 한국은행이 기준금리를 올릴 거다. 이런 얘기도 있고. 아니다. 이번에도 동결할 거다. 지금 말이 많던데요. 네. 저는 일단 인상할 것 같습니다. 인상할 것 같다. 네. 물론 이건 내일 돼봐야 아는 거지만, 저희들을 비롯한, 제 예전 직장 동료들이, 제 여의도에서 증권사에서 경제 분석을 했었는데, 저희들은 오늘 같은 날 맨날 전하고 옵니다. 언론사에서. 네. 박사님은 올린다고 보세요, 내린다고 보세요. 이렇게 투표를 하는데 지금 박빙으로, 초박빙으로 나왔어요. 그래서 반반인데, 일단 저라면 올릴 것 같습니다. 올릴 것 같다. 그러니까 이럴 때 마침은 대박인 거예요. 혹시 틀려도, 아, 이 부분을 미처 예측을 못했네요. 하면서 또 해설을 잘하면 됩니다. 네. 하도 많이 틀려서, 별로 그런데 흔들리지 않습니다. 일단 올릴 거다라고 지금 예상을 하고 계시는데, 그런데 코로나19 상황이 지금 여전히 심각하단 말이에요. 그렇죠. 자영업자분들이, 제가 평소에 락바를 좋아하는데 요즘은 못 가고 있어요. 그래서 사장님들이 너무 힘들다고 연락 많이 오거든요. 그런데 이런 상황인데, 기준금리를 인상을 해야 될 이유가 확실히 있는 겁니까? 솔직히 저도 그렇게 있다고는 생각 안 하는데, 지금 좀 더 급한데 신경을 쓰는 것 같아요. 더 급한 곳이 있다. 그러니까 우리가 불자동차, 소방차를 몰고 가는데, 저 건물 앞에 불이 나서 지금 소년이 난간에 있다. 그렇다면, 죄송하지만, 주차된 차를 좀 긁고 갈 수도 있죠. 그러니까 마음은 아프지만, 이해되시죠? 아, 이해가 되죠? 네. 그런 비유인 거죠. 그러니까 정부가 생각했을 때는 더 급한 것은 지금 가계부채 문제다. 그러니까 각 집마다 지고 있는 빚이 1,800조. 1,800조 오면 우리나라 GDP가 1년에 2,000조가 조금 안 되니까, 거의 1년 GDP에 달하는 어마어마한 빚을 지고 있는데, 이게 계속 가파르게 늘고 있어요. 문제가 뭐냐 하면, 느는 건 당연해요. 경제가 성장하면 빚도 늘죠. 어쩔 수 없죠, 이거. 그렇죠. 왜냐하면, 옛날보다 우리 돈 빌리기 너무 쉽잖아요. 앱으로, 당신은 얼마를 빌릴 수 있습니다. 뭐 이런 것도 있고, 문자도 날아오고. 요즘은? 요즘이 옛날보다 훨씬 돈 빌리기 쉬운 세상이 왔으니까, 경제가 발전하면 빚은 늘게 돼 있는 거죠. 그런데, 그 속도가 너무 빠르면 정부 입장에서, 이거 좀 과속운전 아니야. 이렇게 생각이 들고, 아까 이야기한 것처럼, 이거 불이 나면 큰 불이 날 수도 있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될 때는, 그래, 마음은 아프지만, 올해 특히 대학교를 졸업하는 고등학교를 졸업하는 학생들이, 졸업생들이 정말 취업 못해서, 외환위기 이후 최악의 취업난이다라는 이야기를 그분들이 하시더라고요. 그런 걸 보면, 이건 뭐 금리 인상이 마리도 해 싶은데, 그건 정말 정부가 재정정책이나 다른 걸로 노력하세요. 저는 일단 지금 가계부채 증가를 막겠습니다. 이렇게 좀 업무 분할을 하는 것 같은 기분입니다. 아까 얘기했었던, 대출을 좀 규제하는 거랑 비슷한 차원인 것 같은데. 맞습니다. 지금 가계가 진 빚을 지금 걱정을 많이 하는 것 같아요, 정부가. 맞습니다. 가계부채가 얼마나 늘었나요? 이게 참, 너무 많이 늘어가지고. 너무 많이? 예, 예. 그래서 지난해 같은 기간에 비해서 한 10%, 그러니까 168조가 늘었습니다. 168조? 그러니까 이게 금액이 너무 크니까, 어떻게 설명을 해야 될지 모르겠어요. 우리나라 GDP가 2000조가 조금 안 되는 나라인데, GDP의 10% 가까운 빚이 늘었다라는 건 좋은 뉴스는 아니죠. 그리고 우리나라 성장률, 올해 IMF가 경제전망 수정치를 발표해서 4% 초반 정도로 올렸는 걸 생각하면, 경제는 4%에 물가 상승률도 2%, 3% 하면 경제 외형, 물가까지 감안한 총 외형은 잘해, 한 6%, 5, 6% 정도 늘 것 같은데, 빚은 10% 늘었다. 그러면 경제 규모 대비 빚이 좀 너무 빨리 는 거 아니냐? 이렇게 걱정을 하고 있는 거고, 이걸 어떻게든 억제해 보려고 되게 노력을 많이 해왔는데, 이게 좀 풍선효과라고 그러잖아요. 여기를 누르면 저기가 튀어나오고. 그렇죠. 우리 그 여행 가방 쌀 때 자꾸 풀리는 거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렇죠. 여행 가방보다 너무 아래 들어가는 용량이 많으면 잘 안 잠기잖아요. 그렇죠. 이쪽 잠그면 저쪽으로 튀어나오고. 맞습니다. 저쪽으로 튀어나오고. 그러다가 물건 망가진 적도 저는 있었는데. 물건을 빼야 됩니다, 그럴 때는. 네. 그럴 정도로 지금 압력이 강한, 그 압력은 어디서 나오느냐? 금리가 너무 싸다. 돈값이 너무 싸다. 1억을 빌려봐야 예를 들어서 1년 이자가 200만 원, 300만 원밖에 안 된다면, 월 20만 원, 30만 원도 안 된다. 이거 너무 싼 거 아니냐? 이렇게 생각하는 분들의 대출이 나와서, 금리 돈값이 너무 싸니까, 대출 많이 나와서 이 문제가 생긴 거니까, 그럼 돈값을 올리자. 이런 의견들을 좀 가지신 분이 늘어난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그렇다면 부채가 늘어난 것만은 틀림없는 사실이에요. 그래도 원금하고 이자를 잘 갚는 사람이 또 있을 것이고, 그러지 못한 사람들이 있을 텐데, 그거는 좀 구분을 해야 되는 거 아닌가요? 네. 우리나라 역사상 가장 건전합니다. 뭐가요? 네. 빚을 잘 갖고 있습니다. 아, 그래요? 이게 약간 어려운 거죠. 잘 갖고 있어요? 네. 그래서 연체율이 뭐냐 하면, 연체라는 말만 들어도 가슴이 벌써 두근거리는데, 왜냐하면 저 직장 생활을 하던, 한참 열심히 하던 시기였던 2002년, 카드 사태 혹시? 어, 있었죠. 있었죠. 윤석님이나 저랑 비슷한 또래니까, 한참 사회 생활을 하고 있던 때였는데, 그때 젊은 대학생들부터 사업하시던 분들, 500만 신용불량자 사회가 되고 그랬죠. 그래서 연체율이라는 통계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빚을 잘 못 갚는 사람들, 특히 원리금, 원금이나 이자를 못 갚는 걸 연체라고 하는데, 한 달 이상 연체한 사람들의 연체 비율이 얼마냐? 0.25%. 거의 뭐 선진국 수준입니다. 생각보다는 진짜 높네요. 굉장히 적은 거죠. 그렇죠? 참고로 옛날 카드 위기 때, 카드 연체율이 10% 넘었던 시절이에요. 10% 10% 그런데 지금은 0.25니까, 이게 역사상 가장 건전하고 빚을 잘 관리하고 있는 중이죠. 그러니까 어려운 거예요. 정책이 어렵습니다. 빚은 많지만 잘 갚고 있다. 지금 현 상황은 이거예요, 그렇죠? 요거까지만 일단 듣고, 잠시 기다리고 있는 분들이 있어가지고요. 맞습니다. 광고가 기다리고 있거든요. 듣고 나서 또 구독 경제 이어가겠습니다. 홍춘욱 대표님과 함께 금리 인상 하나 얘기를 지금 나누고 있는데, 일단 가게에 빚은 많지만 잘 갚고 있다까지 말씀을 하셨어요. 그러면 지금까지 들은 바로는 금리를 올려야 될 이유가 딱히 없는 거잖아요. 네. 그런데 돈을 바로 빌려가자마자 연체하지는 않잖아요. 그렇죠. 대부분이. 네. 그게 문제인 거죠. 지난해 코로나 팬데믹에 우리나라의 자영업자, 그러니까 자기 스스로 고용을 하시는 분들이잖아요. 자영업자분들이 굉장히 어려운 거 아시죠? 그럼요. 그런데 그 자영업자 분들이 전체 신규 차주, 그러니까 돈을 새로 빌리신 분들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거의 한 30% 정도를 차지할 정도로 그러니까 너무 어려운 코로나 팬데믹 과정에서 정부의 재난지원금도 받긴 했지만 좀 부족하잖아요. 그러니까 어려우시니까. 아, 힘들어요. 이분들이 대출을 새로 받으신 거예요. 새로 받자마자 연체하지는 않으니까. 그렇죠. 그래서 가계 부채만 문제인 것뿐만 아니라 사실은 사업 자금도 섞여 있는 그런 돈들이고 그러면서 이게 신규 차입. 그러니까 이자리 대출 안 받다가 새로 받으신 건 얼마나 힘드시면 그러겠어요. 그러니까 이런 분들의 돈들이 많다 보니까 이 부분, 그러니까 연체나 이런 부분들에서는 잘 관리가 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너무 급하게 부채가 늘고 있으니까 아까 제가 이야기했던 협업. 부채 너무 빨리 느는 건 안 좋아. 자, 금리 인상하자. 대신 정부는 재난지원금. 이렇게 분업을 했다. 그렇게도 볼 수가 있는 것 같아요. 지금 왼손과 오른손이 역할을 지금 따로 맡는 것 같은데. 잘못하면 꼬일 수도 있죠. 양손이 꼬이면 큰일인데. 그렇죠. 각자 일을 잘 하면 좋은데. 맞습니다. 그리고 미국, 미국이요. 이게 참 용어가 어려웠던데 풀던 돈들을, 많이 풀던 돈들을 줄이는 용어가 있잖아요. 네, 테이퍼링이라고 합니다. 테이퍼링. 네, 되감기. 아, 되감기예요? 네, 그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아, 풀던 돈주머니를 테이프로 틀어막는다. 이거 아니에요? 네, 거의 그렇습니다. 테이퍼링. 테이퍼를 되감는 거죠. 자, 지금 그거를 곧 할 거다. 그래가지고 뭐 세계 증세가 지금 불안한 모습을 보이고 있는 것 같던데. 맞습니다. 게다가 코로나19 델타 바이러스가 확산돼가지고 테이퍼링. 맞습니다. 이거를 좀 늦출 거다. 이런 얘기도 지금 나오고 있는데. 그런데 지금 사실 미국이 돈 줄이는 테이퍼링을 늦추고, 그렇죠? 금리 인상도 지금 하지 않는 상황인 거잖아요. 맞습니다. 그런데 우리만 금리를 이렇게 먼저 올리면 이거 괜찮을까요? 사실 문제는 좀 있습니다만 과거에 전력이 있습니다. 전력이? 네, 2010년 김중수 총재, 전임 한국은행 총재 시절에 2%까지 내렸던 금리를 그때 3.25%까지. 1.25%나 올렸습니다. 많이 올린 거죠, 그게? 네, 그때 하우스푸 사태가 났죠. 기억나세요? 서울의 아파트 가격이 2010년부터 13년까지 4년 연속 하락하고 역전세 난나던 그때가 바로 이 테이퍼링, 이런 거 미국은 하나도 생각 안 하고 있던 시기에 우리만 금리를 인상했었죠. 그러니까 지분이 있지만 가난한. 네, 그런 일들이 벌어졌던 게 바로 2011, 2012년에 우리나라 경제, 굉장히 큰 문제였었죠. 그런데 그게 한국은행이 미국은 금리를 계속 동결하고 돈도 계속 풀고 있는 중에 한국은행이 금리를 1.25%포인트, 정말 많이 올렸죠. 그래가지고. 네, 그래서 경기가 나빠졌습니다. 그런데 그걸 잘했냐 못했냐는 판가는 어려운데 적어도 2000년대 후반, 2005년, 2006년 버블 세븐 혹시 기억나세요? 버블 세븐? 네, 강남 3구의 예를 들어서 과천이라든가 또는 용인수지라든가 이런 여러 지역들이 버블이다라고 이야기하면서 지목해서 부동산 시장이 너무 과열됐다라고 걱정하던 시기를 어떻게 보면 이 금리 인상이 잡았던 셈이라고도 볼 수 있는 거죠. 물론 이거 말고 다른 요인도 있었습니다만 그걸 정부는 좀 생각하는 거죠. 두 번째 이야기가 나왔는데 첫 번째는 가계 부채 문제가 걱정이에요. 이렇게 이야기했지만 사실은 지금 금리 올리는 건 제가 봐서는 부동산 잡으러. 부동산 집값이 지금 너무 많이 올라서 서울만 하더라도 지난해 연말부터 7월까지 10% 넘게 올랐어요. 이거 이대로 가면 1년에 20% 오르는 거잖아요. 이렇게 부동산 가격이 급등하게 되면 이 경제가 문제가 좀 생기는 게 두 가지 문제가 생기는 게 첫 번째가 너무 과속으로 막 달리다가 갑자기 어떤 장애물이 나오거나 과속 범죄 쪽이 나오면 차가 공중을 좀 날 수도 있지 않습니까? 뒤집어지죠. 그럴 수 있는 너무 과속 아니냐 이게 첫 번째고. 또 두 번째는 뭐냐 하면 사람들이 전부 모이면 집값 오르는 이야기만 하게 될 때 이게 과연 경제활동이 제대로 되겠습니까? 그렇죠. 너무 집값 이거 하나에만 올인을 하게 되면 약간 근로욕을 잃게 되는 게 있어요. 맞습니다. 그리고 불평등도 심해지겠죠. 애들이 이런 얘기 안 드릴까요? 공부를 해서 뭐해? 이런다니까요. 건물주. 오늘 바로 이야기가 탁 통하는 그 문제. 우리 사람들이 너무 부동산 하나만 바라보며 세상이 돌아가게 되는 건 불행해질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경제적인 건전성 문제도 건전성 문제지만 최근 너무 주택시장에 돈들이 몰리고 과열된 걸 막기 위해서 금리 좀 인상해서 약간은 저 멀리 지금 장애물이 나타날 수 있어요. 라는 경고 메시지를 보내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 금리가 오르면 빚이 많은 분들은 당장 부담이 늘어나는데 맞습니다. 미리 대비를 좀 할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네. 그렇습니다. 저는 뭐 한두 번 정도는 더 올리지 않겠나 생각하고요. 대출을 받으실 때는 이럴 때는 좀 핵심이 만기에 신경을 좀 쓰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대출 만기라고 그러잖아요. 좀 짧게 빌린 돈들을 좀 길게 또는 이런 것도 좀 고민을 해보실 필요가 있고 장기 절이 대출 상품들이 있다면 좀 그걸 활용해 보는 것도 좋은 선택이 될 수도 있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만기와 장기에 신경을 쏘라. 그렇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홍춘욱 EAR 리서치 대표였습니다.